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제 복습해야 하는 쪽이 존재가 되어있습니다. 모르시고요. 차를 멋있게 들고 있는 1분이 다시 한다고요? 2분이 다시 한다고요? 엄청 멋있어요. 내가 너무 세게 했나봐요. 목소리가 나갔어. 너무 많다. 나만 혼자 내려놓은 것 같아요. 너무 많아요. 목말로 해놓으세요. 너무 많아요. 여기 뒤에 평평같은 것 같아요. 잠시 이 노래 제가 아마 히트곡이 히트곡이 잘 없어요. 그나마 좋아해요. 그 다음에 없어요. 사실 이 곡인데 이 곡인데 화장실에서 부르는 곡인데 약간은 3년 동안 부르니까 약간 조금 다른 버전으로 어.. 준비하고 싶었어요. 글쎄 글쎄 준비해드릴게요. 아름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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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아름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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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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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했어요 사실 오늘 분위기 안난다고 생각해요 보고싶어가지고 좀 가까이 있으니까 좋아요 제가 시차장은 안되서 잠을 잘 못잤어요 자요 SNL 좀 그립지 않아요? 네 나도 약간 계속하다가 아 나 이제 고민 하니까 SNL 한동안 쉬고 고민 되게 기대됐는데 막상 이제 오랫동안 SNL 안하니까 되게 그립네요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아 저 이번달 라디오 썰어요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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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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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ve it up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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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